성경 1년 1독 성경 1년 1독 떡 한 조각을 주었다는 이유로 노베 제사장 85명을 한 번에 다 죽입니다. 넷째 다윗은 사우를 피해 서쪽 블레셋 땅으로 도망합니다. 다섯째 미친 채 하며 겨우 살아남은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피 파여 줄일지라도 여우알을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 그리고 시편 34편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96일 사무엘상 20장 다윗이 라마 나이오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오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느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증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업 베들렘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야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옳아 우리가 둘러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둘러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느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 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애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오.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의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면 왕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부들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대.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렘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근데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업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애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 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인이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놓아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메.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이를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메.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요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요하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사무엘상 21장. 다윗이 노베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니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줄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에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우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우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애돔 사람이여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불레새 사람 골레아스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보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이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오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무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고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시. 내가 여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와를 자랑하리니 곤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와를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여와끼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파여 줄일지라도 여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지짐에 기울이시는도다. 여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지짐에 여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혼란에서 건지셨도다. 여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송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0장에서 21장 그리고 시편 34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가드로 도망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칼끝보다도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가드왕 아기스와 신하들이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인 이스라엘의 명장임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침 삼킬 시간도 없이 갑자기 미친 척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미친 척 연기는 다윗의 생명을 건지게 해주었습니다. 왕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명예 때문에라도 미친 자를 베는데 자기 칼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이 그 순간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해 승부수를 띄운 것입니다. 그렇게 간신히 살아나온 다윗이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 와중에도 기도한 내용이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젊은 사자는 궁피파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하나님께 불평이 아닌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오히려 잔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셨을까요? 우리 평생에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aks 에듀 에듀 리디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기회가 돼야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